이달 초 저희 HCN 충북방송이 청주 민간임대주택 청약 이상과열로 떳다방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설사 측이 미적격 세대에 대한 추가 분양을 선착순 모집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기존 충북과 세종지역 거주자 청약 자격 제한이 사라진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합니다. 황자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 한 민간임대아파트 모델하우스. 임차권을 중개 거래하기 위한 이른바 떳다방이 몰려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 아파트에 대한 추가 분양 접수와 발표가 있었고 실제 계약이 이날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번 추가 분양 접수가 온라인 선착순으로 이뤄졌다는 겁니다. 청약 사이트에서 빠르게 신청한 사람만이 내 집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실제 건설사 측은 지난 16일 오후 3시 부적격 당첨자를 포함한 500세대에 대한 온라인 선착순 예약을 받았습니다. 예상대로 청약 사이트는 먹통이었고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프로그램인 매크로 사용자들이 청약에 당첨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PC방까지 가서 청약에 실패한 사람들은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 제도에 맞춰 수년간 가점을 쌓아왔는데 이번 선착순 노또 분양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실제 실거지 하려는 사람들은 당첨이 안 되고 이렇게 선착순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 좀 아시는 분 가정들에서는 두 번, 세 번이 추첨이 되고 추가적으로 해도 민간인대고 제재가 없으니까 집에서 두세 명이 나아도 그게 부적격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신청 자격 기준도 논란입니다. 처음 청약에는 충북과 세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살 이상으로 자격 기준을 뒀지만 이번 추가 모집에선 지역 제한이 사라진 겁니다. 때문에 회사에서 부적격 세대를 별도로 보유하다 향후 웃돈을 받고 팔거나 이미 주인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는 뒷말도 일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살펴봐도 추가 분양 방법에 대한 규제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빚을 진 사람들을 모아 정해진 룰에 따라 목숨을 걸고 승부를 벌이는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 게임 청약 신청자들 사이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아파트 분양이 오징어 게임으로 전락했다는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분양 대행사와 건설사 측은 이에 대한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hcn 뉴스 황정환입니다.